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도중 졸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던 같은 당 김민전 최수진 의원이 사과했습니다. 김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여러가지 일들이 많이 겹쳐 체력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다며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. 최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너무 피곤해서 졸았다며 사과드린다고 몸을 낮췄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걸어다니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국민의힘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최 의원을 겨냥한 듯 모 의원은 장례에서 운동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.